웨이언 하지마요! 귀엽뎌 차민아 봐봐 이뻐달장? 이거 해야지 귀염나 귀엽다 야 쵸빈이 빨리 오라 그래요 왜? 쵸빈이가 이 모습 보면 되게 창피할 것 같아 나 같으면 아 그래요? 빨리 부탁 찍어야 되겠다 우리 형아가 고양이야 막 하면서 그럴 것 같아 저 막걸리 먹었거든요? 맛있지? 막걸리에요 이거 아니 이거는 우리 막내 고양이가 우유 먹는다 우유 막걸리에요 나 처음 들어봐 막걸리 그거 아침 햇살 항상 우리 어렸을 때 막 이거 막걸리야 하면서 그렇게 먹었다고 기억나냐? 아 그래요? 우리 그렇게 먹었었는데 아 지금 형이랑 저랑 친구였어요? 아 우린 그... 아니 쵸빈 군 아니에요 쵸빈아 어때? 떨려? 아니 더워 더워? 저 어때? 떨려? 저리 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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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올라 떨리시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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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해 쵸빈이 왜 이렇게 웃겨 긴장하지마 아아 다음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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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번에